자막제공자 정림사진은 사비도성의 가장 중심적인 위치에 있었던 사찰터로 도심의 사찰로는 동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사례 중 하나이다. 정림사진은 회랑으로 둘러진 공간 내에 목탑의 한계를 극복한 높이 8.3m의 석탑이 남아 있으며 발굴 조사 결과 금당지, 강당지, 승방지 등이 확인되어 불, 법, 승해, 불교 산보를 모두 구비한 백제 고유의 사찰 건축을 보여주고 있다.